안녕하세요. 무슨말아시아프입니다. 팬소리가 너무 커가지고요. 그래도 목소리와 팬소리가 섞지면 안되니까요. 일단 팬소리만 듣겠습니다. 자, ASMR. 자, 딱 해볼게요. 다 못되겠어요. 너무 좋네요. 너무 빠르고.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. 자, 이제 밝은데 좀 불 좀 켜볼까요? 잠시만요. 일단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자, 저는 GG3입니다. 오, 좋아요. 안에 내용물. 자, 저는 다시 켜볼게요. 더 밝게 더 밝게 켜주세요. 네, 좀 더 켜주면 이렇게 됩니다. 자, 굉장히 차가 깔끔하고 그 다음에 중요 보이는 메탈이 있어요. 드라이 위에서 쫙 들어 보시면 한번 보세요. 아, 팬소리가 너무 크다. 그렇죠? 이거 정리 한 번만 살짝 묶어드릴게요. 살짝 묶어드릴게요. 오, 여기. 오, 그 다음에 좌우 서버. 오, 드래그 소프트. 오, 토트라구요. 앞두도 뒤두도 다. 개뼈 빠지지 않습니다. 좋아, 좋아요. 오, 덧댕기 위험하다. 덧댕기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자, 출발하겠습니다. 제품 이름은 치타. 치타 한 마리 검색하세요. 오케이. 짜잔. conven이 있는 거죠? 그래서 이렇게 기운이 있는 거죠. 그래서 바로 ShadowPy指에 시코 스택이さん